너무 오랫동안 있으면 안 되니까 제가 폐쇄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이거 뭐예요? 지금, 지금 열어봐도 돼요? 네, 뭐 열어봐도 됩니다 어? 뭐야? 옷이 있고 아, 규칙이 있고 야, 머니캠이 규정 자, 자세한 규칙은 거기 안에 있는 룰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아니, 근데 첫 번째 문장부터 너무 불길해 왜? 또 무슨 거짓말과 절도에도 화내지 않는다 뭐 이런 게 나와있어 온통 그냥 물건 훔치는 거 밖에 없어, 이 프로그램은 나는 사실 제작진이 원하는 그림이 있잖아 예를 들면 뭐 맥살 잡고 싸우고 너 먹었어? 안 먹었어? 아예 막 불어봐 이거 진보한 거 같아 그러면 오히려 그냥 우리끼리 제작진이 당황할 정도로 진짜 입 깎여 물고 안 먹고 소 딱 먹고 가면 뭐 먹고 왔지? 언제? 그래서 참을 수 있는 거 같아 고기 냄새가 나네 고기 냄새가 나 저거 뭐 먹고 왔어? 춘장에 천 원짜리 짜장 먹고 왔어 야, 잘하네 춘천 2행시로만 해서 천 원짜리 짜장 먹고 왔어 저 뒤에 보면은 저희가 먹을 고기 열두부이가 적혀있거든요 한번 열어봐 주시겠어요? 미키 과르르르 열어주세요 미키 과르르르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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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치 제비추리 부채 차돌 갈비 어떤심 체크살 안심 도시 안창 엎진 치마살 진짜 한 마리네 엎진살이 뭐예요? 이게 소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또 문세윤씨가 소 음성을 굉장히 잘 되잖아 이거 최장 부분 많이 나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제비춤씨 한번 시작 무 아유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오 자, 이동하실 건데 12시간 있으면 심심하시잖아요 저희가 좀 소소한 거 준비했으니까 여기서 좀 챙겨서 가시면 좋을 거 같아요 아, 놀거리? 네, 놀거리 야, 이거 뭐가 잘 보인다 야, 허영만의 식객이 있어 썬데이 서울데이 아, 요즘도 야, 오랜만에 보고 아, 이거 나 진짜 집에서 하는데 이게 뭐야? 주먹으로 가 이게 뭐가 아니야? 그렇게 하고 이렇게 아, 이거 다시 돌아오는 거야? 이렇게 치는 거야 집에서 안 하는 거야 집에서 한다고 하는 사람 오, 한다, 한다, 한다 오, 오 근데 12시간 하잖아 물주먹이네, 물주먹이라고 진짜 진짜 악기래, 악기 2시간 하면 매일 위에서 제일 좋은 건 양재철씨가 저는 명상 할 때 두꺼비 소리 내면서 이렇게 아래 하나 하나가 떨어지면 집에서 맞아서 아래 하나 하나가 포크션 자, 그러면 저 필요한 거 있으시면 가져가시면 되고 자, 이동하겠습니다 쪼개기 깬다 먹으면 광수가 지흥 대신 사나 아, 그래 야, 재밌겠다 미안한데 아, 미안한데 우주에서 가장 재미있는 채널 디스커버리 우주에서 가장 재미있는 채널 우주에서 가장 재미있는 채널 알겠습니까 50 감사합니다.